안녕하세요.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 미국 사건과 관련해서 국내 스포츠 정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체육특기자 제도인데요. 지금 요새 미국 원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큰 이슈가 생겼는데요. 사건이 생겼는데요. 바로 유명인사들의 자녀들의 유명 대학 입학 부정 스캔들이 지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FBI가 수년 전부터 은민이 내사를 해서 최근에 그 전모를 밝힌 건데요. 그래서 지금 관련자들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 중에 핵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백, 범죄를 다 인정을 하고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 더 엄청난 부정 결과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건의 전모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백을 했던 핵심 인사는 바로 캐리포니아주에서 소위 우리말로 따지면 대학 입시 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그런 비즈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의뢰인들, 의뢰인들 자녀들의 대학 입학에 있어서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브로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브로커, 대학 측과 의뢰인들을 연결을 해서 그 입학을 도운 건데요. 정상적으로 입학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부정 입학의 수법이 상당히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학 측의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또는 입학 사정과 관련된 어떤 부정이 있었다든가 또 특히 바로 방송에서 얘기할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부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체육특기자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미국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선수인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조금 다르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 그 제도를 악용해서 의뢰인들의 자녀가 운동선수도 아닌데 운동선수인 것처럼 그렇게 체육특기자 신분을 조작을 해서 체육특기자 신분으로서 유명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사회에서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의뢰인들 중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 로펌의 대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유명인들이 평소에는 소위 리버럴로 알려졌는데 평소에는 정이니 평등이니 이렇게 부르지셨던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자녀들의 대학 입학 부정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그들의 어떤 위선을 질책하는 그런 여론이 또 불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와 관련된 입학 부정 사건이 거의 매년이다시피 그렇게 있어 왔죠. 그래서 이 대학 체육특기자 제도 이거의 어떤 존폐 논란까지 이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폐지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특기자 제도도 대학 입학의 어떤 특별전형의 한 방법인데 특별전형에는 이런 체육특기자 외에 또 예능계의 특기자 제도가 있고요. 또 다른 특별전형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제외국민 그런 전형도 있기 때문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만 없애는 것도 형평성 문제 특기전형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당장 그냥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는 그래서 이 체육특기자 제도를 어떻게 개선 내지 개혁을 하겠는가가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체육특기자 제도를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런 어떤 부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먼저 바로 이 체육특기자 제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체육특기자 제도는 대입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이 체육특기자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체육특기자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1972년도 10월달에 당시 박정희 정부 시대이죠. 10월달에 어떻게 보면 당시 국가 주도, 주도의 엘리트 체육, 육성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체육진흥계획에서 학교 체육 강화 방안이 그때 발표됐는데 1972년 10월에 바로 이제 그 해 11월달에 바로 중학교 졸업선수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당시는 이제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당한 성적을 보이는 선수들인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그런 선발고사 성적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73년도에는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선수가 대학교 입학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런 특별전형으로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 대학 입학 예비 교사령을 개정을 해서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때 이제 체육특기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그 취지는 바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듯이 당시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 육성 정책의 하나로서 뭐 그 국제 경기 대해서 우리가 북한과도 치열한 경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박정희 정부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한 권위주의 정권의 어떤 특징은 이러한 스포츠, 이런 국제 경기 대해서의 어떤 입상, 국의 성향 이런 것이 주된 관심사였잖아요.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선수들이 공부에는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운동에만 전형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다른 일반 학생과 다르게 기본적인 어떠한 운동에서의 기본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그러한 어떤 입학, 성적, 사정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지금은 그러한 체육 특기자 제도 개선이 일부된 점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현재는 체육 특기자 선발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종복, 인원 등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학교육 협의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서 정한 체육 특기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준이라든가 선발 기준이라든가 종목 또는 인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발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바로 일정한 스포츠에서의 대회에서의 입상, 성적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각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 국제대회 또는 국내 전국대회에서 일정 이상의 입상, 성적을 갖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체육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어떤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바로 그러한 체육 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부정, 입학의 어떤 사건들이 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생들 간에 또는 부모들 간에 또는 운동부 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체육 특기자 지원 자격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미 자격을 갖춘 선수들인 경우에는 굳이 또 다른 데에서 그러한 입상 성적을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 간, 선수들 간이라기보다는 학부모 간 또는 학교, 코치 간에 그러한 승부를 조작한다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나 팀에게 그러한 조건을 갖추도록 그러니까 일부러 져주는 거죠. 자신은 이미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그러한 어떤 비리, 사건들이 과거에는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감시, 감독 체제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서 과거와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체육특기자 제도의 기준, 획일적인 내용 때문에 이른바 학생 선수들의 학습관 침해 논란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방송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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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